쫑이야 응? 오늘 월요일이야 월요일 어? 형 출근해야 돼 어? 출근 좀 안하게 하면 안돼? 어? 니가 좀 돈 좀 벌어와 좀 어? 돈 안 벌어오고 있어 어? 고맙다는 얘기도 해야지 너 대신 돈 벌러 가면 어? 어? 응? 종이야 응? 종이야 응? 턱 깎았더니 완전 애기가 됐어 응? 애기 아가 종이야 응? 야 코트니까 시원해? 아니 졸려가지고 눈을 껌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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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 있네 응? 좋겠다 너는 졸려갖고 마음대로 잘 수도 있고 턱 빼고 자는 거 봐 이거 봐 응? 야 너무했다 응? 응? 일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응? 지금 몇 시야? 열 시 반 응? 응? 열 시 일어나갖고 응? 출근할 준비하는데 너는 하는게 뭐야 밥 먹고 똥 싸고 어? 똥 네가 치우냐? 내가 치우지? 다행히 그래요 똥은 응? 한국에서 응? 할인실에서 싸서 다행이지 여기저기 싸나 봐 아이고 진짜 그거 어떻게 치우냐 그래서 넌 똥 오줌은 잘 가려 응? 다행히 응? 똥이야 응? 일 갔다 올게 알았지? 응? 알았어? 관심 없지? 일을 가든 말든 응? 똥이야 똥이야 응? 똥이야 응? 가든 말든 관심이 없구나 너는 응? 만져주세요 한번 해줘야지 응? 어? 여기 갔다 오게 응? 똥이야 여기 갔다 오게 만져주세요 한번 해봐 만져주세요 거기 좀 만져주세요 안 할거야? 할거야? 오케이 어 그렇지 그렇지 만져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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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 쫑이야 음? 만져주세요 음? 만져주세요 쫑이요 만져주세요 어? 누워누워 누워눌와 누워 옳지 갔다올게 형 가빠같아 이거 갔다올게 좋은가보네 옛날같았으면 이거 막 빼는데 안좋으면 기분이 좋은가보요 갔다올게 쭈우야 빠이빠이 빠이빠이 쭈우야